저는 20대 개발자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배민철입니다. 이번에 12.7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연합예배에 저는 참여할 건데요. 저희 교회에서도 동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. 12.7을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문화적 상대주의의 세습 시대에서 옳고 그름을 아무것도 몰라하는 이런 청년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독교의 세계관 가치를 지키고 농성의 합법 하나 그러한 악법들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저의 한 작은 걸음으로 더 많은 법안들이 촉구되는 것들을 막기 원하고 더욱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주님 안에서 좀 더 하나 되는, 연합이 되는 또 그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므로써 한국 교회 안에 또 전세계 교회 안에 기관이 되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꼭 나와주세요. 12.7 화이팅!